이번 배틀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닌가? 일어나요 바로! 칼군무 배틀! 아, 군무조야. 이들의 모든 역량을 볼 수 있는. 그치, 그치. 사실 군무를 봐야 평가를 하고 뭔가를 합을 볼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CTO, 팀원, 전원.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야, 기대돼요. 기대돼요. 네. 어떤 곡을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준비한 곡. 스타일리스의 곡. 이 곡으로 선택한 이유는 우리 스누피. 스타일리스의 곡은 이 곡은 시작입니다. 이 곡은 한국에서 다시 시작입니다. 스타일리스. 스누피, 자신 있습니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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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 어. 하이파! 뭐야, 뭐야. 아, 잘하네. 좋습니다. 우리 CTO의 칼군무. 자, 시작합니다. 하이파! 하이파! 이것도 coworkers 본분이 하이파! 주예 조정 하이파! 하이파! 달라. 하이파! 하이파! 아이스는 진짜 즐겁나 봐요 춤추는 놀이. 잘하네. 확실히 와이스가 튄다. 튀어나온다. 힘이 없네. 확실히 스누프가 계속. 흐느적거리는 거야. 계속 비교되자. 동작의 마무리나 이런 거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계속. 오, 진짜 우와. 재해민 춤추는 거 멋있는데요, 저는? 그냥 션도 나쁘지 않아요? 본인들 노래하니까 멋있네. 야, 야. 유신도 참아. Get up, get up, get up. Start it. 오, 오, 오. 저도 잘 퇴소.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get up, start it. 야, 이. 와우. 특별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